부천시청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. 백핸드 김홍빈이 앞서나가는 부천시청 짧게 점 원올 그럼 깊은 코스 잘 받았구요 그래서 다른 코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. 김문수 엘리씨 길려면 아주 길구요 김문수의 서비스 짧게 보내고 3대2 이번엔 짧은 김민주의 서비스 잘 받았습니다 포핸드 보냈습니다 이렇게 밀어넣었구요 부천시청 서현우의 서비스 백핸드 킵스 용빈의 서비스 직선적 뽑아주면 용빈의 서비스 자 자 모습이구요 7대5 이번에는 김문수 무수의 서비스 직선쪽 아부인주의 서비스 백핸드 직선 그 팀이 유리하게 어 시합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complicado 다 마지막으로 다시 형 Bio 자 백핸바나나 스코어는 1대0 직선쪽 백핸드 1통점 1홀 몸을 던지면서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1 백핸드플릭 선주의 서비스 네트 맞고 집중력이 돋보였던 제천시청이었습니다 김문수의 서비스 제천시청의 공격 서비스 먼저 갑니다 분명하게 적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도 바나나나 트눈 서비스 음 트눈 서비스 서비스득 많이 깎여 왔습니다 네트 맞고 저 기프코스를 스코어는 10대 4, 매치포인트 부천시청 자 음 자 이런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